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태곤 김시원 선수도 정말 신장이 갖고 있고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양팀 경기 열어봐야겠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성공은 삼성 썬더스 바운드 패스 밀어줬어요 돌아사는 과정 약간 흘렸는데요 다시 주워 들었습니다 뱅샷 들어갑니다 좋았어요 김시원이 비어있었는데 이번에도 김시원인데 결국 김시원이 해줘야 돼요 네 김시원 꿀밑까지 들어갔습니다